중간 씨, 조금만 참아요. 제발 살아만 줘. 파벨 아시아 지국에 균열이 일어났어요. 균열은 정보를 세게 하니까요. 몸 조심하셔야 돼요. 노 씨가 다음 타겟으로 어머니를 잡고 있어요. 딱 기다려. 내가 죽인다. 유 씨를 쫓는 자들이 저희 말고 또 있는 것 같습니다. 우리가 먼저 찾아야 돼요. 일단 그 연구원부터 내가 조져야 돼요. 다 끝났어. 유 씨, 도망해! 거룩하게 죽어라. 유 씨, 안 돼! 기도하자 액포 로드사항 그럼 마음의 손으로 만들고 있어요. 어이구의 이틀은 종거리에서 정보를 만들고 있어요.